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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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2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역시나 스톤측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 끝 쪽의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64mm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양호하고요. 이어서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쪽 역시나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림 끝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90mm로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바닥에 매트 깔아 두셨습니다. 옆쪽에는 시각색 이용 가능하고요. 2열 접으면 더 넓은 공간 활용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뒷쪽 휠. 뒷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도어 쪽. 역시나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도 양호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생활기스 아주 조그만하게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 넷쪽 다 구디어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화사하게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은 메리디안 사운드 있고요. 이제 시동 걸고 이어서 볼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26,82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블루투스, 패드시프트 이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위쪽에 있는 글라스 루프도 보시면 개방감 아주 좋게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에 있는 ECM 룸미러도 보시고요.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볼게요.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오토 스탑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시각잭 이용 가능하고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넓습니다. 시트도 손상없이 깔끔하고요. 바닥에 폴리 매트 깔려 있습니다. 앞쪽에 시각잭 사용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 폴더 있습니다. 클라스 루프 대박감 좋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부터 확인해 볼게요. 외관상 미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볼게요. 보시면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이어서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볼게요.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림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tktktktkt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